간식으로 무슨 복지냐? 직원들에게 뭘 간식을 사줘? 커피만 사주면 되지 저는 기업 간식 복지 서비스 스낵 365로 운영하고 있는 구수룡 CIO라고 합니다 회사에 가보시면 막내 직원들이나 서모 직원분들이 항상 바쁘게 간식을 준비하세요 이 과자를 사면 부장님한테 혼이 나고 저 과자를 사면 또 선배한테 혼이 나고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이제 대행하면서 복지까지 맞춰드리는 기업 간식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호빵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간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판매를 합니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업종별로 지속적인 데이터를 주축하고 가공해서 고객이 원하는 간식을 최대한 드릴 수 있게 맞추면 기업 간식 복지 서비스로 성장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회식보다 간식이다 회식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에 복지가 되는 거죠 회식보다 간식 이런 문화는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E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